안녕하세요 안녕 어.. 여러분, 내가 이거 키면 도겸이 방송 꺼져? 꺼져? 안 꺼져? 잠깐만, 내가 이렇게 하면? 오케이, 잠깐만요. 아, 아니다. 내가 이렇게 하면 도겸이 방송 안 꺼지지? 오케이, 아니 나도 잠깐 또 잠깐만 기다려봐요. 또? 두 개 볼 수 있죠? 오케이, 오케이. 아, 나도 잠깐 시간이 났는데 또 아, 또 뭘 할까 하다가 아, V LIVE나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아, 도겸이가 하고 있다네? 그래서 내가 도겸이 거기 V LIVE 들어가서 내가 계속 댓글로 어? 막 썼는데 도겸이가 안 읽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나도 또 물어봤어, 회사한테 내가 키면은 도겸이 거 꺼져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그건 아닌 거 같대 두 개로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대 그래가지고 아, 그러면은 뭐 도겸이 거 볼 사람 보고 뭐 여기 볼 사람 보면 되겠다 하고 저는 켰지 동시방송 처음이죠?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 한이해 네 아, 오늘 좀 잠을 좀 피곤하게 자가지고 피곤해요 뭔지 알죠? 잠을 좀 피곤하게 자서 피곤해요 피곤하게 잤으니까 피곤한 거지 내가 약간 혼자서 맨날 그냥 보다가 진짜 웃는 건데 그거 보면 나는 진짜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게 그 고잉에서 어, 저거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라 위대한 마술사인데? 이거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 미쳤어 그 내가 그 고민하는 게 느껴져 위대한 마술사인데 저건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고 위대한 마술사인데? 그거 웃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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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아 씨 아 아직 나 실밥 있는데 기침하면서 볼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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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볼 늘어나면 아파 아 아 네 내가 제가요 오늘은 이거 그냥 나 오늘 재밌으려고 브이앱 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? 나 나 그냥 진짜 그냥 틀어놓으려고 그냥 틀어놓으려고 있는 거고 나는 오늘 나 혼자 그냥 레고를 할 거야 이게 이게 준이가 선물로 사준 레고예요 내가 요즘에 레고가 갑자기 재밌는 거야 막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집중해서 뭔가 그냥 만들었더니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조립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애들한테 막 재밌다 재밌다 막 했어 하다가 이제 준아 형 근데 이 준아 형 레고 하나만 사줘요 이랬더니 이제 준이가 아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뭔데요? 내가 보여줬지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비싼 거지 그랬더니 뭐 뭐지? 막 또 뭐라고 하다가 내가 쳐줬어 준이 핸드폰에 봐봐요 뭔데요? 이러고 딱 쳐줬더니 알겠어요 이러더니 사가지고 다음날 갖다 줬어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그냥 시간이 또 잠깐 생겨서 이거를 잠깐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만드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번 틀어봤어요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브이라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가 얘네가 진짜 녹음이 짱 많다 한번 약간 부풍이한 이 정도래요 도겸이가 뭘 레고를 못 사줘서 미안해 걔는 사줄 생각도 없었어요 이거를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한 내가 봤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근데 오늘 다 만들지는 못하고 이따가 또 또 뭐 하러 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기 전까지만 좀 오케이 스티커 내가 옛날에 2년 전인가 2년 전인가에 레고 그 전시회 같은데 간 적이 있어요 그 정말 뭐 감사하게도 레고로 세븐틴 막 그 도겸이 것도 막 만들어주시고 세븐틴 콘서트 현장 막 만들어주시고 막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레고를 안 좋아해가지고 몰랐었는데 아 지금 생각하면 그거 너무 아깝다 지금 갔었더라면은 더 감탄하면서 봤을 텐데 오! 오! 뭐야? 보통은 만들어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다 까놓고 해야 되는 건가? 다 까놓고 해야 되는 거면은 큰일인데? 그럼 이거 여기에서 못하는데?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미쳤다 미쳤다 그러면 이게 와 이거 땀방 이거 바닥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바닥에서 하면 허리 엄청 아픈 거 알죠 여러분 이거는 와 씨 엄두가 안 나는데? 엄두가 안 나는데? 어쩔 수 없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행복했었던 행복했었던 우리 한번 방을 이동하자 기다려봐요 우리 한번 방을 이동하자 기다려봐요 아기구아이구아이구 아기구아이구아이구 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 DK가 왜 삐졌어? 도겸이가 왜 삐졌어요? 또 캐럿들이 가서 이상한 소리 했죠? 이상한 소리 했어? 안 했어? 저 창문은 옛날에 태풍 온다고 할 때 어쩌다가 저렇게 됐네? 하고선 안 됐네? 도겸이 삐질 일이 없는데? 여기에서 창문 보고 있어요 창문 잘 보고 있었어요?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창문 잘 보고 있었어요? 창문 잘 보고 있어요 창문 안ufactured 아른 동쪽 오케이. 어때요? 창문 예쁘죠? 응. 이제 얘를 다 까볼 거예요, 여러분. 쓰러지지 말아라. 미쳤다. 와 이거 다 프라이터 놓고 어떻게 하냐. 이거 진짜 방법이 이건 건가 모르겠네. 안 춥냐고? 왜 춥지? 우리 집 보일러 잘 나와요. 잘 돼요. 나 보일러 29도까지 해놓고 살거든. 아니. 아니. 내가 전에 만들었던 거는 이런 봉투, 봉투마다 1, 2, 3, 4가 다 써져 있었어. 첫 번째 봉투 까고 두 번째 봉투 까고 세 번째 봉투 까라고. 근데 얘는 그게 없어. 그냥 다 까야 돼. 일단 뭐 준이가 준 거니까 만들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까 보도록 합시다. 완료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6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. 이게 잘, 이게 잘 분배해서 냅둬야 돼 얘네가. 조심스럽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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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다시 막 섞이면 나중에 못 찾아. 자,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뻐근해 여기 그리고 멀어서 댓글이 안 보여요. 여러분. 나는 오늘 그냥 내가 레고 하는 걸 틀어놓은 거니까 여러분도 그냥 봐요. 진짜. 미쳤다. 이렇게 이렇게 다 꺼내놨다가 만약에 순서 있는 거면은 이거 못 만드는데. 아니, 잠깐만. 이걸 이렇게 하고서 만들 수가 있다고? 이걸 다 까놓고서?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. 이거. 미쳤나 봐. 도겸이도 아직도 브이앱하고 있어요? 도겸이가 책 읽는데 낯설어? 웃겨.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아, 씨. 도겸이의 음악 도겸이의 음악 모르겠다! 모르겠다!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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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어! 내가 봤을 땐 큰일 났어 이거 못하고 버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뭐 하면 하지 나 머릿속에 지금 되게 많은 것들이 교차해 이게 몰라 다 까놓으면 언젠가는 만들겠지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무슨 이렇게까지 다 벌려놓게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보여줄까? 이거 봐봐 이거를 물 여기도 있어 박스를 한번 보라고? 근데 갑자기 진짜 박스에 써있고 이런 거 아니야? 아무것도 없는데? 아무것도 없는데? 몰라 일단 일단 뭐 하면 되겠지 근데 근데 부품을 못찾겠어 원래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이렇지 않을텐데 이거 왜 이러냐 나 왜 안 보이지? 처음 처음부터 이렇게 막히면 안 되는데 이거 섞이면 안 되는데 미쳤다 시작 못 하고 끌 것 같은데 이따 가야 되는데 오 찾았다 야 봐봐 야 이거 부품을 어? 이렇게 좀 와 씨 이거 또 까가지고 또 어따 가나? 자리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? 그래도 다 만들고 나면 뿌듯할 거야 아요 날짜 하요 이거 부품인 거 같은데 또 까야 되잖아 미쳤다 와 이거 애들 다니다가 한 번 발로 한 번만 차면 난리 나겠다 이거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이거를 세 개를 찾아서 여기에도 놓고 이거 세 개에다가 순서 좀 써주지 이거 어떻게 찾지? 야 그거 뭐라고 하지? 뭐 해서 바늘 찾기? 오 근데 또 찾았어 설마? 미친 거 아니냐 이거 이건가? 약간 아닌가? 아닌데 이거 어지러워 네 오늘 레고 만들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하다가 음 아주 속이 상할 것 같은 걸요 오 아니네 아니 어떻게 찾냐고 응? 아니 뭔데 왜 이렇게 이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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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는다고? 어?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이거 이거 이건가?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왜 이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못 찾겠어 난 너를 못 찾겠어 난 너를 그니까 QR코드 QR코드가 있는 거 아는데 QR코드가 그거 아니야? 우와 미쳤다 나 QR코드가 여기에 약간 인턴 그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큰일나 여기 순서 나와있고 이러면 QR 아니 QR코드 스캔은 어디 있는 거야 씨 어디 있는데 어떡해 왜 QR코드 스캔을 눌렀는데 왜 자꾸 여기로 가져 아 여기 있네 몰라요 여러분 나 뭐야 이거 그냥 카메란데 그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야 승관아 너 자니? 몰라 네이버에 겸 나 지금 뭐하니 아니 QR코드 스캔을 쳤는데 왜 내 QR코드 발급이 나오냐고 어떻게 하는 건데 QR코드 스캔 지금 QR코드 스캔 QR코드 스캔 야 해봐 이거를 어떻게 할 건데 너 사진 찍어요? 왜 사진 찍히지? 찍는 게 아니야 그래 나도 알아 나도 이거 갖다 대면 돼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거 아 멀어 갖다만 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드는데 봐봐 내가 해볼게 봐봐 내가 해볼게 계속 가만히 있어? 안되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만들어야 되나 아 여보세요? 무슨 불 아니 아니 안 껐어 나 몰라 사서 고생할래 그냥 이렇게 할게요 밖에 눈 내려 이쁘다 자꾸 올라와 찾아보지 뭐 그리고 나 이미 다 까가지고 6시간 걸릴 거에요 12시간 걸리는거지 뭐 다 비슷하게 생겼어 어 어 어 잠깐만 나 이제 가야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모두들 오늘 레고 만드는거 다 잘 봤죠 저 이제 가야돼요 저 이제 가야돼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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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네 네 네